이번에도 이어지는 황당한 소식 하나 있습니다 9위 키워드 만나볼까요 딱 봐도 입구에 떠 차 몇 대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거 운전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 없을텝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했다가 집주인에게 황당한 소리를 세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저 밖에 장애인 주차칸에 까만색 쏘나타 그 차주요 근데요 근데요라니 남의 자리 차를 세웠으면 전화번호라도 갖다 차 빼주면 되죠 이번 사건과 거의 딱 들어맞는 영화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잠시 준비를 해봤어요. 영화 이웃사람. 무개념 주차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아니 장애인 주차기 왜 계속 저 차가 돼 있지?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하고 난 뒤에 반응들이 더 지금 황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나 아니면 단독주택지에서는 되게 주차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지 않거든요. 특히 서울 시내가 좀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빌라가 있는데 저녁이면 주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빌라의 집주인이 항상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에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세입자가 이걸 신고를 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신고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다 있어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죠.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것을 알고 저 주차 차량의 소유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신고한 사람에게. 아니, 왜 이렇게 같은 세입자끼리 이렇게 말도 없이 신고를 하느냐. 미리 얘기를 했으면 내가 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지 설명을 해줬을 텐데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차도 한두 번도 아니고 물론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되지만 잠깐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세입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는 차를 보다 못해 신고를 했는데 집주인이 이렇게 꾸짖은 거잖아요. 아니, 같은 세입자들께 존중도 없이 잠깐 주차한 뒤에 나중에 뺀다. 이게 지금, 글쎄요. 집주인의 대응이 맞는 건지 이걸 두고 좀 논란인 거잖아요. 아니, 일단 자기가 사과하는 게 맞겠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그런데 본인이 왜 말도 없이 신고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가 굉장히 황당한데 자기는 새벽에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을 하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차를 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장소를 옮긴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주차구역에 주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자체가 사실 유법행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도 없이 신고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서운하다고 항의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톤 났다. 이걸 두고 온라인상에 뜨거웠던 부분이 있으면서 또 비슷한 얘기로 무개념 주차하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등장을 했어요. 이 사진입니다. 저렇게 떡하니 한 공동주택에 빌라에 주차를 해놓고 연락처도 없어가지고 지금 혼났다. 이 무개념 주차 얘기가 지금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저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가피하게 저렇게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남긴다 할지라도 굉장히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 경우에는 아마 남긴 것 같은데 그 글씨랄지 그런 것에서 도저히 연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구조 얘기하자면 차종도 좀 독특하고 사실 색깔도 튀기 때문에 빨리 좀 전화해서 빨리 빼고 싶은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 애먹었던 시민들이 많다. 결국은 구청까지 연락을 했는데 구청에서도 연락처를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시장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 개념 주차 입구 막았다. 세입자 집주인 간에도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 정도로 요즘 주차 전쟁 꽤 많습니다.